북한이 영변에 있는 오메가와트급 가스 흑연 원자로를 가동 중이라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. IAEA는 영변 핵시설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흑연 원자로의 가동을 보여주는 수증기와 냉각수의 배출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. 또 북한 핵 개발 계획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며 인공위성 영상을 활용해 영변의 상황을 계속 감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 핵 억지력을 모색하기 위해 영변 핵단지 내 흑연 원자로를 다시 가동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.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미국 주도의 침략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보검이라고 주장했습니다.